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윌에서 행정법 담당하는 이재준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고생 진심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직업을 갖고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는 거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일 비가 나눠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결과를 떠나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칭찬받아야 마땅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일단 여러분들을 충분히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행정법을 담당하는 강사 입장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기는 할 건데요 일단 이 내용은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겠고 이미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편한 마음으로 한번 보시고 내가 생각했었던 것과 다른 답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좀 바로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드리는 내용들 총평도 있게 했고요 맨 마지막에는 지방직 시험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담아볼 건데 그런 내용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3개월 뒤에 있는 지방직 시험에서 분명히 좋은 성과를 거두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 저와 함께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24년도 국가직구국 행정법 총론 기출 문제를 해설을 할 텐데 총평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 시험은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정법 시험이 원래는 선택과목이었다가 22년도부터 갑자기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2년도 국가직구급 시험에 엄청나게 시험이 어렵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령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고 지문들도 다소 어렵게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난해했었던 그런 지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22년도 9월달 시험 이후로 22년도 지방직구급, 23년도 국가직구급, 23년도 지방직구급 약간의 난이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이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이번 시험에서도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전반적인 총평을 하자면 저는 이 시험의 난이도를 중에서 혹은 중사, 중하 정도로 맞추고 싶습니다 중에서 중하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봤을 때 대부분 봤었던 지문들에서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해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시간을 아끼면서 빨리 풀 수 있는 하나의 지문이기도 했었고요 물론 망점 방지를 위해서 한두 문제 정도는 약간 어려운 것들 출제가 되었는데 이것도 뜬금없는 데에서 긁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우리가 공부한 부분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로 따지게 되면은 사실상 중에서 중하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평을 쓰는 글로 써도 제가 남기기도 했지만 제 생각에는 만점자가 굉장히 몰려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사실입니다 행정법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만점 근처에서 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한 개 정도 틀린 선에서 방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상위권 친구들은 만점이나 한 개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 학생들, 또 합격권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두 개에서 한 맥시멈 세 개 정도까지가 아마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렬받은 차이 있겠지만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까지가 아마 여기서 당락을 결정하는 그 테마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평은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무난했다 그 속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긴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대입하게 되면은 그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또 생소한 지문도 속어법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1번부터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본법은요 제가 따로 특강을 잡아가지고 설명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 항상 공들여서 너무너무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매년 출제가 될 수 있는 타이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행정기본법도요 제가 모의고사 푸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행정기본법의 다양한 법조문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파티에서 모의고사를 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다양한 부분이 아닌 평상시 우리가 봤었던 문제 위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1번 문제도 되게 쉽게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내용인데요 1번 보겠습니다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여러분들이 기간이라고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행정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은 민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에 대해 굉장히 기본적인 테마라는 거 아시죠 2번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공포했다는 이야기는 관보에 게재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관보에 게재하고 바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20일이나 30일 정도 있다가 시행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겠죠 그래서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맞는 이야기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법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20일 혹은 30일이 딱 시행이 된다 근데 그 20일, 30일 끝나는 시점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다 그날로 만료하고 다음 날 또 실행이 되는 거 이런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입니다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아니죠 공포한 날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카운팅되기 시작하는 것이지 공포한 당일 날부터 1일 카운팅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한다는 거 간단한 내용이고요 4번입니다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런 걸 침익적인 처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라고 한다는 거와 영업취소라고 한다는 거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기간을 계산할 때는 첫날 산입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첫날 산입한 게 오히려 국민한테 불리한 거라고 한다면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많이 봤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고르는 게 되게 쉬웠던 문제였죠 2번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행정 절차도 2년 전에 약간의 좀 개정을 맞이해가지고요 개정된 부분에서 출제될 확률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모의고사 때 많이 연습을 시켜놨지만 그동안 우리가 봤었던 거 위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1번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가 있다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뜻이겠죠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에서는 안이 된다 싶고요 2번 거부처분이라고 하는 테마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신청을 했을 때 행정청이 보이는 네거티브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이미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의 근거법을 이해하면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처분 했을 때 이유 제시를 하더라도 굳이 법조문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알려줄 필요는 없고 사실관계만 잘 정리해주면 된다라고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인 조항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처분이 위협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한다는 거 대중적인 질문이죠 3번도 보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군 인사법령에 의해서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야 해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급 선발 취소 처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행정절차법 제 3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행정절차법 3조에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는 영역과 적용하지 않는 영역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거기에 다양한 판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진급 선발 취소 처분은요 행정절차법 적용해야 됩니까?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직위해제 처분이랑 비교하셔야겠죠 직위해제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안 거치고 처분해도 괜찮습니다 왜? 이미 다른 법에서 직위해제할 때 거쳐야 할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거치면 되니까 굳이 행정절차법에 있는 것은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진급 선발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서 행정절차의 준하는 비슷한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절차를 안 거치고 처분하면 위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진급 선발 취소 처분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위법하다고 봐야겠죠 왜? 이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죠 4번입니다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이 있어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말이 기판력이라고 되어 있지 공부 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거 기속력 가리킨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우리 이유 제시가 안 돼서 과세 처분이 위협하게 되었을 때 취소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다시 이유 제시하기만 하면 똑같은 과세 처분해도 된다는 거 기속력에 저축되는 거 아니라고 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속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 사유에 하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 관청은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어려운 거 아니었었죠 3번 정답 고르시게 되면 3번 고르면 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국가 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가 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너무나 대중적인 질문이고요 2번입니다 이것도 너무 쉽게 고를 수 있었죠 여러분들 판결도요 공무집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하면 국가 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만 판결은요 1심 2심 3심 즉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1심과 2심에서 위법한 판결을 내려도 국가 배상이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3심이나 2심에서 다시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역으로 불복 절차가 없다라고 한다면 국가 배상 인정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구기간 내 헌법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했다 위법한 판결 내렸다는 뜻이겠죠 이에 대한 불복 절차와 시정 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한다는 거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고요 3번입니다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 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받은 경우 5. 군인연구법 소정에 사망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을 공제할 수가 없다 공제가 뺀다는 뜻인 건데 자 여러분들 23년도 9까지 9구에 나왔었던 지문 그대로 였습니다 틀리면 안 되는 지문이요 자 여러분들 배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국가를 통해서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법에 따라서 손실보상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 보상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테마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판례는요 군인연금법에서는 이 법에 따라서 돈을 받았을 때에는 그 돈 다시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못 박아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받은 금액이니까 주면 안 되겠죠 공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빼는 게 맞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번 여러분들 상호보증이라고 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국가 배상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우리나라 법원에다가 국가 배상 청구 소용을 제기할 수가 있냐 상호보증이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국가 배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있을 때 적용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회의록 회의록은요 기본적으로 비공개 자료로 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록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회의에 참가했었던 사람들의 발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이 만약에 공개가 되잖아요 그 공개된 부분에 의해 가지고 보복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정보로 체크는 되는 거구나라고 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었고요 2번입니다 자 우리가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 두 가지 권리가 인정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여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리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공개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나는 원본으로 보고 싶은지 사본으로 보고 싶은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원본으로 보고 싶다라고 신청하면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원본으로 보여줘야 하고요 사본 보고 싶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본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정보 공개를 청구한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경우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전공기관의 공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에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즉 원칙적으로라는 뜻이겠죠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선택한 방법대로 공개해야 되는 거구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2년도부터 2005학년까지의 대학 수업 능념시험 원 데이터 여러분 원 데이터랑 비교하셔야 될 거 학업 성취도 능력 평가 자료 혹은 학업 성취도 자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요 학교에 식별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공개되는 순간 학교를 서열화 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요거는 비공개 정보를 담고 있는데 반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원 데이터는요 이거는 몇 점 받으면 1등급 되고 몇 점 받으면 2등급 되고 난이도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이런 거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연구 목적을 위해서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게 되니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틀린 지문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빌매 등 이익과 다루 두루두루 해가지고 비교 형량해야 된다 행정법이 굉장히 좋아하는 멘트라는 건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거의 다 맞는 지문이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둘째 치고 정답 고르시게 되면 3번 고르면 된다 5번 즉권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쉽죠 우리가 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왜? 처분을 취소시켜주세요 라고 행정심판위원회 얘기하거나 법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도 행정청이 그 처분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행정청이 알아서 취소시켜주면 더 땡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2번 행정청은 사정변경으로 적법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를 향하여 철회시킬 수가 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적법하게 성립을 했지만 추후 사정변경 같은 것이 생겨버렸을 때에는 철회시킬 수가 있다라고 한다는 건 알고 있으시고 철회는 기본적으로 장례효과 발생한다는 것도 기본적인 테마죠 3번입니다 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즉 소송 제기는 못하겠지만 소송 제기를 못하는 것은 국민이 법원에다가 이거 취소시켜주세요 라고 소송 제기 못한다는 이야기지 행정청이 직권 취소를 방해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처분으로 직권으로 취소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하죠 4번입니다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가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규책 사유가 없다는 말 잘못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원래 취소는 소급효과 발생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처분을 없애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국민한테 위법한 처분한 거에 대해 행정청이 위협한 처분한 거에 대해 규책 사유가 없었다라고 하면 장례효과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 정도 뉘앙스만 갖고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고르시는 건 굉장히 쉽게 1번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겠죠 6번 과증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증금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혀서 이득을 취한 기업한테 부과하는 하나의 제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제재처분의 성격은 뭘 성격을 띄고 있냐면 그들이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 예컨대 허위광고, 독과점, 단합 같은 걸 해서 얻은 이익을 박탈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억제를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반적으로 국가가, 법원이 형사처벌하는 것과는 목적이 다르다라고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건 행정청이 부과하는 거고 형사처벌은 법원에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2번, 이거는 행정기본법, 대통령령 다시 말해서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묻고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게 7일이 아니라 10일 전까지입니다 학생들이 이것까지 공부해야 되는 것이냐 시행령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조문을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3번과 4번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주 봤었던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정답을 고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문제였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굳이 이 법조문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다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건 되게 가성비 떨어지는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순히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1번, 3번, 4번 이렇게 대중적인 지문에 섞여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탄탄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 납부 기간 10일 전까지 과징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된다 숫자 갖고 장난을 치고 있는 멘트죠 3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겠지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청이 잘못을 조사하겠죠 잘못을 조사하는데 잘못이 5가지였습니다 그 5가지를 위반행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과징금을 부과를 원칙인 것이지 일단 오늘은 3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음 주에는 2개의 위반행위를 부과한다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에 부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 3번 보기거든요 그래서 관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정부에 대해서 일괄하여 최고 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괄하여 한 번에라는 뜻이겠죠 인지한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쉽죠 4번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런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행정기본법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한 거 없죠 6번 과징금 정답은 2번이고요 7번 사례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했었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시는 관광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라 A 소유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일대의 토지 및 건물들을 수용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용을 한 거죠 A시 시장은 갑에게 적법하게 토지의 인도와 건물의 철거 및 퇴거를 명하였으냐 나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갑이 건물을 점유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안 하고 있구나 인도를 안 하고 있다 인도를 불이행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이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A시 시장의 토지 인도 명령에 대해서 갑이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불이행에 대해서 A시 시장은 행정 대집행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행정 대집행이 언제 활용되는 건가요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 행정청이 직접 가서 개통실비 과정을 통해서 때려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라 비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는 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문제죠 니은 갑이 위 건물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A시 시장은 행정 대집행 방법으로 건물 철거 등 대체적 자기 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통실비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집행 가능한 뜻이겠죠 대집행 가능하면 민사소송 방법으로 의무의행 구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으시겠죠 대집행을 우리가 뭐라고 대표하냐면 자력강제 자력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송은요 타력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송을요 타력강제라고 합니다 대집행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을요 타력강제라고 합니다 왜?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력강제 가능하면 자력강제 쓰라고 하고 행정청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행정청이 굳이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해서 법원에 도움받으라고 하는 것은 않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정리할 수 있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D급 D급입니다 D급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망설였다고 하면 왜 망설였냐면 되게 특이한 멘트가 등장합니다 민사상 명도 단행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명도 단행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지? 처음 보는 용어인데 여기에 꽂혔다고 하면 일단 말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큰 구조를 봤다고 하면 접근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큰 구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겠고 공부가 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명도 단행 가처분이 인정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거기에 꽂혀가지고 망설일 수도 있는 지문이었지만 대부분이 여러분들 여기에 꽂히지 않고 큰 그림을 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그림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토지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의 토지 인도 의무를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A시 시장은 권리를 피 보정 권리로 하는 민사상 명도 단행 가처분을 할 수는 없다 뭔가 소송 제기한다는 뜻인데 소송 제기를 못하게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토지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자력강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대집행의 대상 되지 않으면 타력강제 소송 제기한다는 건 당연한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 큰 구조에서 ㄴ과 ㄷ을 같은 테마로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 단어에 꽂히게 되면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는 사안은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큰 구조를 보면서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을이죠 갑이 위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행정 대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대집행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대집행법에 근거하여 위험발생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보험치행법의 차원에서 경찰 도움받을 수가 있다 맞죠? 대중적인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집행을 하러 갔더니 누군가가 막 막 막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강제로 떼어내기보다는 경찰 도움받아라 라고 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옳은 것을 고르시는 것이니까 기억도 옳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ㄴ도 옳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ㄹ도 옳은 내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구나 8번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민원부서로부터 저촉상 없음이라고 하는 민원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민원예비심사 결과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건축물을 지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추후에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너 저촉상 없음이라고 했는데 왜 개발부담금 부과했냐 라고 얘기해도 안 통한다는 뜻입니다 왜? 애초에 저촉상 없음이 예식장을 건축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준 것이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공적 견해 표명한 것은 아니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2번 여기서 제가 사실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멘트가 듣냐면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했고 이를 믿고서 협의 매매를 했더니 추후에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게 완충록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뢰부원칙 깬다는 거 되겠습니까? 네가 판다고 해가지고 네가 다시 환매 환매가 되판다는 뜻이에요 되판다고 해가지고 내가 네한테 판매를 했더니 되팔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뢰부원칙 깬다는 거 맞지 않습니까? 정답을 고르는 거는 되게 쉬운 내용이기는 1번 고르면 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기와 4번 보기도 있습니다 3번 쉽죠? 여러분 법률안 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전 단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률안 내용을 국민들이 믿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부 대상되지가 않습니다 왜? 법률안은 어차피 바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4번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이게 헌법재판소가 국민한테 위헌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한테 하는 것이지 이게 국민한테 딱히 신뢰를 보유하는 공제와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되게 대중적인 질문을 구성했기 때문에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번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1번 보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당연히 과징금 부과처분이니까 일부만 취소할 수는 없고 전부 취소해야 된다라고 해서 답을 고를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게 틀린 적금 방법이 아니기는 한데요 조금만 컨트롤에 들어가 조금만 디테일하게 잡는다면 사실 그거는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 과징금이요 재량행위도 있지만 기속행위인 경우도 있거든요 재량행위일 때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부 취소하는 게 맞아요 전부 취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예컨대 100만원에서 천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데 1,200만원 부과했다 그러면 이거 200만원을 일부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0으로 만들어줘가지고 행정청이 새롭게 처분할 수 있게끔 제로 베이스로 깔아주면 됩니다 근데 기속행위라면 과징금이 기속행위라면 예컨대 1,000만원은 부과했어요 1,000만원 부과만 할 수 있는데 1,200만원 부과한 거야 그럼 200만원에 대해서 일부 취소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게 판례표현에 따라가지고 나온 거라서 틀린 지문은 아니긴 합니다만 제가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앞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행위라고 하는 멘트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훨씬 더 현명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처음 봤을 때 뭐 정답 고르는 데는 문제는 없었겠지만 약간은 좀 완벽성에 있어가지고 떨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시면 좋겠다 나중에 모유사 같은 건 풀 때 좀 적용해서 푸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이죠 쉽습니다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 신청 거부 행위 이거 토지 소유자 명의변경 신청 이런 거랑 비교하시면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처분성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으시겠죠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사 낙찰 적격 심사 감정처분에 근거로 내세운 낙찰자 공사 낙찰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그냥 행정규칙이라고 그냥 암기를 할 상황이기는 한데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여러분들 이걸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출제가 된 적이 없을 뿐더러 되게 예전 판례 버전입니다 이게 2004년도 판례인가 아마 대충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되게 올드한 판례이고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못 봤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1번이라고 하는 정답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니까 3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행정규칙이겠거니 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만 디페라게 디페라게 약간 리걸적인 마인드로 접근해 보시게 되면 공사 낙찰 적격 심상 감정처분 감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그걸 분석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분석하는 것은요 국민들을 위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분석해 놓은 자료에 불과합니다 성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행정규칙에 불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행정규칙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4번 쉽죠 여러분들 건축법에 나와 있는 요건만 충족시켰다고 해서 적법하게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것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건축법 소정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화과 건물이면 역시 이것도 영업을 못하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한다는 건 기본적인 패턴이겠죠 정각 고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1번 고르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번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대이익에 대한 손실 기대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이익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손실보상을 해줄 때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주게 되어 있는 그런 테마거든요 근데 보상해줄 때 뭘 보상해주냐면 지금 현재의 이익,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익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것이지 앞으로 벌 소득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 앞으로 벌 소득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추상적인 이익을 근거로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갖고 있는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보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이익은 영업손실 보상에 대상이 된다고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2번과 4번은 서로 연관되는 건데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3번부터 보겠습니다 수용재결에 대해서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여러분 소송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라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의 진행, 토지수용 사용을 정지시키지는 아니한다라고 하는 법조문이 있고요 2번과 4번은 제가 묶어놨는데 왜 묶어놨냐면 우리가 토지소유자랑 사업시행자랑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아시겠지만 수용재결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걸 토지수용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하죠 쉽죠 그런데 이 수용재결에 다양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뭐가 되냐면 보상금 얼마만큼의 보상금을 주고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수용시기 언제 수용할 것인지 언제 국민의 땅을 가져갈 것인지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땅을 가져갈 것인지 수용면적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다투고 싶어요 이거는요 행정행위거든요 행정행위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투고 싶으면 항고소송 제기해도 돼요 그래서 아까 항고소송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등장한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상금만 다투고 싶어 나는 수용시기도 만족하고 보상, 수용면적도 괜찮은데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느껴지거나 혹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보상금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때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죠 여러분들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은요 제가 자세한 거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사업시행자랑 토지소유랑 맞다투어서 싸울 수 있는 당사자 소송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지수용위원회라고 하는 행정청이랑 싸우는 항고소송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맞다투어서 싸울 수 있는 성격을 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보자고요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 액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맞죠? 4번입니다 어떤 보상 항목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여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잘못된 내용의 제결을 한 경우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이 돈 주겠다는 뜻이겠죠 돈 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제결을 했다 여러분들 이게 제결이 나왔는데요 돈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중에서 보상금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 이해 되겠습니까? 보상금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거는 항고소송 제결취소송이라고 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한다는 걸 느끼시면 되겠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다 체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정답 고르시는 거는 문제를 정답 고르시는 거는 4번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행정심판재결의 내용에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 이걸 인용재결이라고 하고 형성재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성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도움 없이 행정처분청의 도움 없이 그냥 날려버린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의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처분청의 별도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하게 되는 거구나라고 얘기를 하죠 2번은 쉽습니다 재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판력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3번이죠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 거부처분이 취소가 되면 재처분 의무가 발생한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럼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종정과 똑같이 또 거부하면 안 되겠지만 사유를 달리해가지고 거부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종정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요 다시 거부처분할 수 없다가 아니라 다시 거부처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4번이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이것도 사실 행정심판위원회랑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처분청에 대해서 기속력 여러분 기속력은요 주문과 이유 두 가지에 다 영향받는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속력을 가지고 있는 주문에 포항된 사항뿐만이 아니라 이유에도 미친다 쉬운 내용이었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3번 12번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당의 정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한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맞습니다 부분 공개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정보만 공개해도 충분히 가치 있을 때 부분 공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니은은요 여러분들 국가배상과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판례 중에 하나인 건데 자 어떤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 사람을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경찰관이 그 사람한테 또 키를 주게 되는 바람에 위협한 직무집행을 했죠 그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도망가다가 많은 사람이 사망했었던 사안이었거든요 이건 경찰관의 위협한 직무집행위와 그 사람의 사망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연결되어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구나 디귿 법률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의미를 합니다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사적 이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포함된다는 틀린 지문이구나 리을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경헌관계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건데요 어떤 출판사 둘이서 뭔가 경쟁이 부섰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과목의 두 종 교과서용 도서에 대해서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 처분을 받은 자 한 명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뜻이겠죠 자신들이 검정신청한 교과서 과목과 전혀 관계없는 전혀 관계없는 수학 과목에 대해서 합격결정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익이 없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테마가 영어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영어 교과서 검정에 대해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자가 수학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 이해 되시겠습니까 이것도 예전 판례 버전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법학 행정법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멘트 정도 같은 건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관계없는 이난 표현을 들으려고 전혀 관계없으니까 그런데 법률상 이익과도 상관이 없는 테마였기 때문에 소송 제기할 시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음과 디귿 고르시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정답을 보시게 되면 3번 고르시면 되겠죠 13번입니다 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너무 쉽죠 여러분들 자치사무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치사무 등장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질문이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답으로 보셨어야 되고요 2번은 이게 최신 판례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모른다고 하더라도 정답 고르는 건 질문이 없을 수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었죠 2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법인격 없는 단체 이런 표현도 가능하게 됩니다 어쨌든 법인격 없는 단체 여러분들 형벌이라고 하는 거 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부과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인 테마인데 법인격 없는 단체는 기본적으로 사람 법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최신 판례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다음에 3번 보기를 살펴보시게 되면 3번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 절차에 관한 다른 규정 중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가 이거는 수업시간 때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인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과태료에 대한 일반법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일반법이랑 다른 법이 충돌될 때 충돌된다는 뜻은요 똑같은 사항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원래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을 적용한 게 맞는데 이 법에서는 좀 특이하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법을 따른다라고 한다는 거 좀 주의깊게 보셔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고 모의고사 때도 제가 출제해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었던 내용이 있었죠 어쨌든 이거 맞죠 4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게 되면 과태료 재판에 대해서 검사와 당사자는 즉시 항구할 수가 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판결로 넘어지고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해서 즉시 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즉시 항구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처럼 효력이 잠깐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14번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14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가 봤을 때는 14번 문제가 아마 우리 24년도 국가적 구급에서 약간 좀 킬링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이 사례 자체가 우리가 좀 행정법 행위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위험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라는 파트에서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파트에서 학생들 좀 어려워하는데 그걸 사례형으로 냈고 사례형 중에서도 약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접근할 수 있는 지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치만 제가 이 파트를요 암기하라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다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대부분 학생들도 그렇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해해서 따라왔었던 친구들은 정답 곤란해인데 크게 지장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건 사설인 거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무서장 A가 갑에게 과세 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원으로 결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런 거 나오면 저는 시간 순서대로 그냥 이 사건을 정리를 하거든요 일단 저는 항상 3월 7일에서 시작합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3월 7일 뭐지? 아무날 압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숫자를 갖다 붙인 날인 것이지 특정한 의미를 띄고 있는 그런 날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보시면 됩니다 3월 7일 날 행정청이 세무서장 A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과세 처분합니다 과세 처분할 때 근거법이 있었었겠죠 제가 예컨대 국세기본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23주에 의해서 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오늘 날짜가 23일이니까 23일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시험 당이 되어서 그냥 이 법에 따라서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으로 선언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5월 7일 날 두 달 뒤에 그냥 잡은 거예요 두 달 뒤에 이 근거법이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가지고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세 처분에 대한 재소기간은 이미 경과하여 확정되었고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90일 내에는 소송 제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90일 제가 할 일이 없어서 한번 세워봤는데 6월 5일까지가 90일이거든요 이게 이때까지 늘 소송 제기해야 되는데 이때가 지나서 6월 6일이 되었구나 그럼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인 겁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A는 갑 명의의 예금에 대한 압류 처분을 하였다 얘가 세금을 낸 상태가 아니니까 이때 그냥 6월 7일 날 압류했다고 치겠습니다 압류는요 여러분 참고로 국세징수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합니다 오늘이 23일이니까 23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는 뜻이죠 23주라고 하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 법에 따라서 압류에 들어갔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 과세 처분의 집행을 위한 위 과세 처분의 근거 규정 자체는 따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는 없다 이거는 아직까지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인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한 가지의 테마가 주어지고 기억, 니은, 디귿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런 테마는 옳지 않은 거 고른 거잖아요 이 세 가지 테마가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썼었냐면 이렇게 사례형의 한 테마가 있고 옳지 않은 거 고를 때에는 이거 사례 안 읽고 이것만 봐도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뭔가 다른 거 하나 골라내면 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뭐 어찌 됐든지 간에 고개 기억이 나든 안 나든지 간에 문제에 접근해 보게 되면 일단 저는 강사 입장에서 조금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디귿부터 그냥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처분 이후에 조세부가에 근거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런 상황을 임의하고 있겠죠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하더라 또 이거 여러분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위헌 결정 이후에 과세 처분의 집행을 위한 압류 처분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분명히 위헌 결정된 건 위법 조문이잖아요 위법 조문이겠지만 압류된다 안된다 안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압류하면 무효가 된다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근거법 자체가 잘못된 근거법인데 세금 안 냈다고 압류를 때려버린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맞는 질문입니다 니은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몰라 모르게 되면 일단 이거는 옳지 않은 건데 일단 디귿은 옳지 않아요 디귿들은 다 빼면 일단 최소한 기억과 니은 중에서는 고를 준비를 하셔야겠죠 단자고자 3번 4번에서 보기를 고르시기 보다는 1번 2번 중에서 답을 고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니은 압류 처분은 과세 처분의 근거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고 맞는 이야기합니다 과세 압류 처분은 국세 징수법이라는 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국세 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맞죠 압류 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될 뿐이므로 여기까지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세 처분 근거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 이 압류 처분과 무관하다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서 비록 이 근거법이 위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행정청한테 의무부관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기속력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연관이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이겠죠 그 니은 빠지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정답 고르시게 되면 일단은 니은은 빠지게 되는 거구나 니은은 이제 틀린 질문이구나라고 하니까 일단 여러분 2번 고르는 게 좀 현실적인 그런 테마이기는 하죠 기억도 보겠습니다 갑에 대한 과세 처분과 압류 처분은 별개의 처분임으로 이건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행 처분인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취소 사유라고 하더라도 압류 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압류가 무효거든요 무효니까 무효 확인 소송 같은 거 제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툴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철국은 정답 고르시게 되면 아까 살펴봤었던 대로 이제는 기역과 니은 기역과 니은이 몇 번이었으냐면 아마 2번이었을 겁니다 2번을 고르시면 되는 거였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지만 최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소거법에 의해서도 좀 접근해서 최소한 1번과 2번 사이에서 정답 골라야지 행정법을 좀 공부한 친구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 뜬금없이 3번 4번 정답 고르시게 되면 이것도 좀 난감하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또 약간 좀 이상한 팁일 수리인데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뭡니까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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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4번이 정답일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4지선다를 고른다는 느낌을 푸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지선다 혹은 3지선다를 푼다는 느낌을 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무작정 고르시는 게 좀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 뉘앙스도 접근할 수 있다는 걸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15번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행정기본법 내용이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법상 계약은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겠죠 니은 행정절차법에 공법상 계약과 관련된 법조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없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틀린 질문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디귿이요 협의치득 협의치득은요 사법상 계약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상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죠 사적 자치 사자가 개인을 의미하는 사자이고요 적자가 목적으로 의미하는 한자이고요 자치는 스스로 운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을 목적으로 스스로 운영하면서 니들끼리 좋으면 된다는 걸 사적 자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들 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니네들끼리 좋으면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걸 사적 자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법상 계약이니까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이 되겠죠 사법상 법률 행위이지만 맞고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 불행 책임이나 매매 과금 부족에 대한 지급 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약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기들 자유의사에 따라서 활용하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리을 여러분들 제가 이 법조문 나왔어 이 법조문 나왔고 공공계약이라는 표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사법상 계약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적 자체의 원칙와 계약자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가끔씩 옳지 않은 거 골라가지고 틀린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 잘 보셔야 되는 거겠죠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문제를 잘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수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은 거 고르는 것이니까 정답 딱딱 체크하시면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에 관리청이 사용정안 사용수익허가 기간 여러분 이거 기한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기한은요 아시겠지만 기한만 따로 독립해가지고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담만 이런 거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2번이랑 조금 이따가 볼 4번 보기랑은요 조금 연계시켜서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잠깐 건너뛰도록 하고 3번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의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의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딱 봐도 처분에 해당한 게 아닌 거구나라고 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약속된 행정청이 나한테 세금 부과하거나 점용료 부과 같은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되지도 않은 자가 나한테 행정행위를 하는 거이고 주체상 하자가 있는 그런 문제 같은 거니까 이런 건 행정행위를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이 판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법적인 마인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정답이 사실이 보이는 질문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부담이랑 부관이랑 사법상 계약이랑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게 2번 보기랑 4번 보기거든요 2번 보기가 예전 판례, 올드한 버전의 판례이고요 4번 보기가 현재에 나온 판례의 버전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예전 버전에서는 이 부관이랑 사법상 계약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어요 예전 판례 버전입니다 그 판례 버전에서 나온 지문이 2번 지문인 거죠 읽어볼게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에 붙은 기부채납 부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을 한 경치, 기부채납을 사법상 계약이라고 하죠 이 부관을 이행하고자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지 않은 이상 이게 취소가 되지 않은 이상 증여계약, 사법상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거 먼저 날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판례 취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 판례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기는 어떤 보기이냐면 오늘날 판례 버전입니다 오늘날 판례 버전은 서로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대화가 오늘날 판례 버전이죠 현재, 현재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판례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 따로따로 공부하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4번 행정처분의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는 효력이 있게 될 수는 있겠지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 법률 행위 사법상 계약 체결하는 경우 그 법률 행위 자체가 당연 무효이다, 아니다 연관 안 된다라고 한다는 거 되겠습니까 이게 무효화가 된다고 해도 이게 무효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 판례의 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접근하기 쉽게도 예전 판례 버전과 오늘날 판례 버전을 한 문제에서 다 내가지고 우리가 정답 고르는데 되게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된다는 말씀이겠죠 17번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재량을 갖는다 맞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2번 행정청의 계획은 입안 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이런 것을 5형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착오했다는 뜻인 겁니다 뭔가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착오했다는 말로서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요 착오를 한 결과 행정계획이 나온 거예요 행정계획이 제대로 된 행정계획이 아니라고 했죠 착오를 해서 이익형량에 뭔가 착오가 있어가지고 행정계획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미혹하게 된다라고 한다는 거 너무 기본적인 구조 아니겠습니까 3번 보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어떤 지문이 등장하냐면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할 수가 있고 맞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은요 가변성을 띄고 있는 것이 속성이기 때문에 한 번 그 지역에다가 뭘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변경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이때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서로 동시에 존재하지 못한다는 뜻인 거거든요 동시에 존재하지 못하면 후행 도시계획이 나중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선행 도시계획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팔레 취지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어 버리는 거구나라고 한다는 것 간단한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 기본계획은요 국민한테 영향력을 주는 계획이다 영향력을 주지 않는 계획이다 영향력을 주지 않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국민한테 영향을 주는 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이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얘는 미법하지 않게 되는 거구나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도시관리계획은 국민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에 위반해서 후행 사업시행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업시행은 당연히 미흡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위반 지침이 되는 장기적 종합적인 개발 계획으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음으로 틀렸죠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 면적이 이게 후행 도시계획 추후 사업 추후 계획이구나 추후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 예정했었던 것보다 증가할 경우 결국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했다는 뜻이겠죠 도시기본계획은 국민한테 적용되는 테마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하지는 않는 거구나라고 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시겠죠 옳지 않은 거 고르시면 되는 거니까 4번 고르면 되는 거구나 18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 여러분 이거 특허입니다 특허는 재량행위다라고 한다는 거 쉽게 갈 수가 있고요 2번은요 제가 최근에 난민과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수업시간에 따로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민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난민요건에 해당한지를 심사하여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령이 정한 난민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 난민인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 당연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그 근거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법에 나와 있는 것만 심사를 해가지고 난민결정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이지 다른 근거법 같은 거 참고해가지고 난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3번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 단체 설립인가? 여러분들 이거 설립인가? 이거 특허 아니에요? 특허 아닙니다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조합 설립인가는 특허이긴 하겠지만 얘는 처분 아니다 라고 한다는 건 알고 있으시겠죠? 특허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닌데 이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가다 인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아직 책에 재책에 당연히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거 재량행위거든요 법에 나와 있는 요건 충족시켰다고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부할 수 있는 테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부관 붙이는 거 당연히 가능하겠구나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사업자 단체 설립인가는 인가권자 즉 행정청이 가지는 지도 권한 범위 등과 아울러 설립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정할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라는 판례인 거고요 4번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항상 행정행위에서 특히 특허, 인가, 허가 이 파트에서요 용어에 대한 문제를 많이 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용어가 허가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분명히 허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컨대 귀하허가 귀하허가는 말이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특허가를 켠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이거 말이 허가라고 되어 있지 인가를 가르친다는 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트를 내는 부분에서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겉보기에는 용어가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진짜 이거의 본질을 알고 있니? 를 묻고 있는 식으로 많은 문제를 구성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관련해 가지고 4번 보기가 출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 소리냐면 공익법인에서 얘가 기본재산을 처분을 한다 기본재산 처분 기본재산 처분이 행정행위에 가리킨 것이 아니라 매각한다 우리가 시험 같은 거 끝나고서 내가 그동안 봤었던 책 같은 거 처분해야지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매각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기본재산을 매각합니다 기본재산을 매각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무효예요 그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행정정의 이거 허가해 주게 되면 얘가 유효가 돼버리죠 이런 행정행위를 뭐라고 한다 인가라고 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무효를 유효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행정행위를 인가라고 얘기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인가 그걸 알고 싶었던 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처분 허가의 법적 성질은 명력적 행정행위인 허가에 해당하며 틀린 지문이다라고 한다는 것을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법인이 나오고 재산 같은 거 거래를 하거나 할 때는 다 이거 일단은 무효로 보고 정관 변경하거나 거래하거나 하면 다 무효로 본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무효로 봤는데 허가가 있게 되면은 이게 유효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 논리를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었던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4번 고르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4번 고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19번입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테마입니다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법준이겠죠 우리 권한 있는 기관이 아시겠지만 법원 이야기하고 안 되지 않지만 법원 이야기하게 되어서 법원이 이 법규 명령은 위헌이다라고 지정해 주게 되면은 그 법을 만든 그 정부는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테마를 담고 있는 하나의 법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107조 2항의 구체적 규범 통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행정기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해서 당의 사건 적용 여부를 판단을 구할 수가 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법규 명령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판단하는 것은요 법원에서 심사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법원은 기본적으로 위헌이라고 해석까지는 할 수 있을지언정 위헌으로서 아예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 법조문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구조 알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당의 사건에 한한 그 법조문의 위헌 여부를 파악해가지고 그냥 그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나 기각 판결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뿐인 것이지 이게 일반적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세하게 설명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자세한 설명하지 않고 이 정도만 갖고 그냥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의 경우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였다 그러니까 어떤 법규 명령이 위임 없이도 만들어져가지고 무효였는데 나중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된다 라고 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법이 생겼을 때 위임의 근거가 생겼을 때부터 그 법규 명령은 유효한 것이 된다 그 구조 되게 잘 나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멘트죠 4번 법률의 시행령은 못 뽑힌 법률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법은요 국회의원 즉 법률로서 법을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변경시키거나 보충해 달라고 국회의원이 행정부한테 위임을 하기도 하죠 위임을 해서 새로운 사항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 위임을 받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내용 정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되겠습니까 되게 기본적인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 고르시는 것도 역시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었던 문제 3번입니다 19번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예컨대 버스 운송 사업자 같은 사람들 혹은 택시 운송 사업자 같은 분들이 국가에 의해 가지고 기름 유가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을 받거든요 워낙 기름을 많이 쓰는 그런 업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기름값에 대해서 조금 보조해주는 테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테마인데 우리 회사는 100대야 우리 회사는 자동차가 100대예요 그럼 100대에 해당하는 유가 보조금만을 받아야 되는 건데 150대라고 거짓말 쳐가지고 150대에 해당하는 50대에 해당하는 것을 더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거짓으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 또는 행정청이 이거 환수처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속행위로 규정되고 있어요 2번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해서 일탈 남용은 위법을 의미하죠 위법에 대해서는 누가 주장 입증해야 되는 것이냐 당연히 원고 이 처분은 위법합니다에 대해서는 누가 입증하냐 원고가 입증하는 것이 맞죠 행정청이 내가 한 처분을 이거 위협한데요 라고 입증하지는 않겠죠 행정청은 오히려 이건 적법합니다 라고 입증하는 것이 맞겠고 원고가 입증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니시겠죠 3번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가 당연 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뭔가 자격을 확인받고 싶거나 권리 의무를 확인받고 싶거나 부존재 확인받고 싶거나 하는 것들은 당사에서 제기한다 4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나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전 단계에서 공모 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행 여러분 이것도 처분이고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가 배제하는 것도 행정행이라고 한다는 거 취소하는 것도 행정행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공무원 기출문제에서 22년도에 풀어보셨을 내용입니다 맞출 수 있는 내용에 해당했었죠 그 다음에 정답 고르시게 되는 것은 고르기 쉽죠 4번 고르시면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24년도 국가직 구급 행정법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약간 문제 풀어보셔서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혹은 정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다 과거일입니다 과거일이기 때문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후회해서 돌릴 수도 없는 사안은 그냥 여러분들이 있고 다음 거를 준비하는 게 훨씬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실수한 것을 이해했다고 하면 다음 시험에서는 실수하지 않게끔 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국가직 시험을 잘 보시는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멋진 공무원 시험 공무원 되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떨어진 분이 있다고 하면 지방직 시험을 준비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으실 텐데 지방직 시험 앞으로 3개월 정도의 여유가 남아있습니다 오늘이 제가 시험 끝나자마자 해설하는 거라서 23일 바로 이제 해설을 하고 있거든요 해설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약 6월 20일 날 시험을 보다 보니까 약 3개월 정도의 여유기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이 여유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렸다 선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틀렸다 등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정답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잘못 읽은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따로따로 체크하면서 봐야지 라는 관점만 갖고 있으시면 충분하고요 또 앞으로 공부하실 때 항상 기본기를 충실히 다져주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 봤었던 기출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기출문제들 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에서 고른 것이기 때문에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는 기본서 중에서도 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을요 반복적으로 회독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반복 회독한다는 뜻은요 눈으로 읽고 끝내라가 아니라 이게 어떠한 논리 구조에 따라서 왜 맞고 왜 틀렸는지를 고를 수 있을 정도면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쓱쓱쓱 보고 넘기지 말고 논리 구조에 따라가지고 접근하시면서 공부하시고 모르는 건 항상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사분들 찾아가셔가지고 질문하시면서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이 되어 있다고 해서 시험이 항상 기본기대로만 출제가 되지 않는 것이 테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덧붙여서 양질의 모의고사도 조금 풀어보시면서 실전 감각 다지고 또 모의고사 풀 때는요 항상 시간 체크 같은 거 잘 하셔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릿빠릿하게 풀 수 있게끔 시간 설정을 좀 촉박하게 하셔가지고 푸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틀린 거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법조문들 법규정들 특히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행정조사기본법 같은 법들은요 어디에서 출제되어도 전혀 이상한 테마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눈에 익어두시는 거예요 눈에 익어두시게 되는 것은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 번 보시게 되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손지에서 나왔을 때 어? 이거 뭔가 이상한데 어디가 이상한지는 정확하게 모를지언정 뭔가가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 이상한 포인트가 바로 틀린 지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약간 내 눈에서 내 머릿속에서 약간 퍼퍼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틀릴 지문 확률이 굉장히 높게 한 뜻이겠죠 그래서 행정기본법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이 법 조금 추가시키면은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긴 한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워낙 그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다 읽으라는 말을 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거 위주로만 읽을 때 어쨌든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플러스 행정조사기본법은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가지고 대비할 준비를 해야 될 법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법조금 보시고 또 최신 판례를 조금 가미해가지고 공부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24년도 지방지 구급시험에서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직 시험 잘 본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지만 아직까지 시험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끝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하시고 쉬시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꼭 원하는 직업을 갖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함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도 정확히 provok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